자 오늘도 연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23연승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구요 강하게 상승 쪽으로 배팅되어 있는데 1벙 인데요 지금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요 추가로 더 상승할 폭이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현재 1295달러 수익에다가 1760달러 수익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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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비중이 좀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조금 챙겨가면서 갑니다 자 일단 좀 챙기면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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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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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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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